안녕 분위기 좋은 공원들 많잖아요 그런데 가서 그냥 멤버들끼리 터놓고 얘기도 하고 체육대회 같은 거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억도 많이 쌓고 오면 좋겠어요 피구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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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틈나 눌래요? 2대3이니까 어차피 그럼 한 명은? 목숨 2개 아, 그렇게 좋아요 오케이 딱 1등이네 나 목숨 2개 어떡할래? 먼저 죽는 사람이 한 번 더 사는 걸로 할게요 맞아요, 그래요 하나, 둘, 셋 잘해, 잘해 아깝다 아깝다 바로 맞춰 아웃된 줄 알고 안 돼 아, 죽이네 아웃된 줄 알고 안 돼 아웃된 줄 알고 안 돼 좋아 좋아 압수하고 있어 슈카 불꽃슛 한 번 보여줘 슈카 불꽃슛 아웃된 줄 알고 오는 거 네, 지금 아이구 아웃된 줄 알고 이거 빨리 날아요 아예! 아예! 잘한다 잘한다 너? 잘한다 아 진짜... 유진이가 너무 잘 피하는데?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아 이거 다 한 것 같은데 다 왔나요?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야 연준이 형 잘 피한다 잘한다 잡아요 이겼다 연준이 형 잘한다 네가 제일 승리잖아 잘했어 잘했어 아니 잘했다 이때면 마치 우리 데뷔 연습할 때의 그 흰금과 비슷하구만 아아아아아아 잘했어 알았어 연준이 형 잘하니까 4대 2 저 다음 게임 쉬겠습니다 다음 게임 뭐 할까요? 다음 게임 뭐 할래? 너무 동심의 세계로 들어간 느낌이어서 재밌었어요 재밌다 일단 저희 한 3분만 쉴까요? We are K-POP MNET It's time to go to the end we are K-POP MET pn-1